저희는 안심의료서비스라는 로디언제라는 회사입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안심변호사님들과 좋은 병원 의사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현재 의료광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많은데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함께 가격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의료서비스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수술하실 수 있는 병원인지 병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안심의료서비스의 안심병원은 저희가 공약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CCTV, 수술실에 CCTV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병원 의사선생님이 전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리수술을 예방할 수 있게끔 위사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고요. 네 번째는 응급처치 장비가 있느냐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병원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게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로디언제 안심의료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예방을 내세우는 첫 번째 회사이고요. 저희는 고객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함께 의료사고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 안심 변호사님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서비스. 로디언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안심의료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안심의료서비스 신청을 하실 때 본인의 수술하고자 하는 그런 부위와 의료기록을 저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저희 변호사님들까지 최종적으로 선택하시고 서비스를 가입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의료기록을 보관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를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저희 로디언즈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의료건강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분야를 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내과, 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같은 의료 전반적인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서비스를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